오늘의 동아, 왕이 된 조련사 나무 장수가 성 안으로 나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에 채 닿기도 전에 날은 저물고 성문도 닫혀버렸지요. 큰일 났네. 어디서 저물저지? 네. 나무 장수는 이리저리 잘 곳을 찾다가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할 수 없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성문이 열리면 일찍 들어가야지. 나무 장수는 나무를 잘 챙겨두고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 닭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닭들은 기둥에 걸쳐놓은 나무 막대기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서로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나무 장수는 닭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쪽 구석에 세며시 놓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닭들이 어찌나 속닥속닥 소근거리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닭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구야? 더러운 똥을 내 등에 떨어뜨린 놈이 위에 앉아있던 수탁이 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미안해. 실수로 그랬어. 실수?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몸인 줄 모르나 보구나. 나를 숯불에 구워먹는 사람은 제수가 대통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천냥을 벌게 된다고. 아래쪽 닭이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탁이 코웃음쳤지요. 겨우 천냥? 누구든 내 속살을 먹으면 왕이 돼, 겉살을 먹으면 장군이 되고, 여자는 왕비가 되지. 뼈에 붙은 살을 먹으면 왕의 참고지기가 되고, 도인이 먹으면 나라에서 받드는 국사가 된다고. 닭들은 서로 잘랐다고 뽐내며 싸웠습니다. 뭐라고? 왕이 된다고? 나무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군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이윽고 나무 장수는 살금살금 몸을 일으키더니 닭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기어가 위쪽의 수탁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튿날 먼동이 트자마자 나무 장수는 불이 났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어서 어서 이 닭을 잡아 요리해요.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닭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맛있게 요리한 닭고기와 쌀밥을 차려왔어요. 나무 장수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닭을 먹으면 나는 왕이 되고 당신은 왕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먹는데도 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소. 겐지스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먹어야겠으니 닭고기와 밥을 싸주구렴. 겐지스 강에 도착하자 나무 장수는 음식 보퉁이를 잘 놔두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들여 몸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함께 물이 강가로 밀어닥치더니 정성스럽게 싸운 음식 보퉁이를 휩쓸어 갔습니다. 내 닭고기... 뛰어가 잡을 틈도 없이 음식 보퉁이는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그 무렵 강하류에서는 조련사가 코끼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은 조련사의 제시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이윽구 조련사가 코끼리들을 목욕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조련사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보퉁이를 발견했어요. 저게 뭔지 건져와봐라. 하인이 보퉁이를 건져왔습니다. 주인님, 밥과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음식일까? 조련사는 궁금해하며 음식 보퉁이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련사의 집에는 히말라야 산에서 돌을 닦던 도인이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금과 식초를 넣기 위해 마을에 내려왔다가 잠시 머물고 있던 참이었어요. 조련사는 문득 아침에 도인이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오. 조련사가 음식 그릇을 내보이자 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 밥과 고기를 나누어 먹읍시다. 도인은 닭고기의 속살은 조련사에게 주고 겉살은 조련사의 아내에게 뼈에 붙은 살은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제 며칠 뒤에 당신은 왕이 되고 부인은 왕비가 되고 나는 국사가 될 것이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도사님, 왕이라니요? 조련사와 아내는 도인의 말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조련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코끼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하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조련사는 코끼리들을 달래며 훈련시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코끼리들은 훌륭한 군사가 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않고 대평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왕님, 이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찌하옵니까? 신하들이 걱정되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화만 냈어요.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 바라나시를 넘본단 말이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웃나라 군사들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대왕님, 군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바라나시 왕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겐지스강 하루에 훈련이 잘 된 코끼리를 거느린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 조련사와 코끼리라면 백만 대군도 물리칠 것입니다. 바라나시 왕은 급히 조련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조련사는 코끼리들을 끌고 바라나시로 달려왔습니다. 코끼리들아, 성문을 뚫어라! 조련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코끼리들은 적들을 맹렬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통하는 길을 단번에 뚫었지요. 조련사를 보고 바라나시 왕이 말했습니다. 조련사는 나를 대신해 이 왕의 예복을 입고 적들을 마저 물리쳐 나라를 구하라. 조련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된 조련사는 더욱 용감히 싸웠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고 대장코끼리를 타고 싸움터를 누비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군사들도 코끼리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화살을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코끼리들은 코로 적들을 집어던졌어요. 잘 훈련된 조련사의 코끼리 군사 앞에서 적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옷을 입고 싸우던 바라나시 왕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바라나시 왕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들은 당황해 우왕자 왕했습니다. 조련사는 생각 끝에 나라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이 금덩이를 주겠다. 조련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기를 복도두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군사들은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치열하던 전쟁은 바라나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장은 물론이고 적의 임금도 죽었습니다. 조련사는 약속한 대로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금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나시 왕의 장례를 엄숙하게 질었습니다. 마마 바라나시가 승리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조련사는 왕의 영전에 승전의 영광을 바쳤습니다. 이제 바라나시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신하들은 총사령관인 조련사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격이 없습니다. 조련사가 사양했지만 군사들과 백성들의 간청에 조련사는 할 수 없이 바라나시국의 왕이 되었고 아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요청으로 도인은 국사가 되었답니다. 코끼리를 다루듯 나라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 후 코끼리 조련사는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팔자가 나쁜 사람 어느 장자네 집에 팔자 나쁜 사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팔자 나쁜 사람아 이리 오너라 팔자 나쁜 사람아 저리 안거라 모두들 머슴의 이름을 가지고 놀려댔습니다. 하루는 장사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 모슴을 내보내게 저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귀신도 도망가겠네 자네까지 팔자 나쁜 사람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팔자 나쁜 사람도 이름 때문에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름 때문에 정말로 팔자 나쁜 사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름은 부르는 데 쓰일 뿐이지 정말 팔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네 장자가 타일러 씁니다. 어르신 그래도 이름을 고치고 싶습니다. 머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던 장자가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아오게나 팔자 나쁜 사람은 좋은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다며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죽은 젊은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팔자 나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 살라고 목숨 있는 일하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목숨이 끊어졌구려 팔자 나쁜 사람은 가족을 위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팔자 나쁜 사람은 다섯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을 잃었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길 잃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길이근이입니다. 몇 번이나 다니던 길인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길이근이가 길 잃은이가 되었구려 팔자 나쁜 사람도 낯선 길이라 길을 가르쳐주지는 못했습니다. 팔자 나쁜 사람이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니 왜 여태 내 돈을 갚지 않는 것이오? 돈이 없어 그러니 한 달만 기다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쟁이에게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은 보물지기입니다. 저런 보물지기가 빛에 졸리다니요? 거참 안 됐습니다. 팔자 나쁜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헐벗은 거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옷입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단 한짐 이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듣고 팔자 나쁜 사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이름대로 사는 사람은 없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팔자 나쁜 사람이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세상을 다녀보니 이름을 바꿀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목숨 있는 이는 빨리 죽고 길 익은 이는 길을 잃고 보물지기는 빚에 허덕이고 옷입을 사람이나 비단 한짐은 헐벗은 거지였습니다. 주인님 말씀처럼 이름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주 큰 것을 깨달았구나. 장자는 팔자 나쁜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자가 식구들과 머샘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간 사이 팔자 나쁜 사람이 혼자 집을 보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 팔자 나쁜 사람이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척을 느꼈어요. 도둑이구나. 순간 팔자 나쁜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앞문을 지켜라. 너는 얼른 뒷문을 지켜라. 너는 조금 있다가 북을 찍어라. 이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도망갈 것이다. 집이 비어있었다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들아 어서 도망가자. 이튿날 아침 장자네 집 앞마당에는 몽둥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둑들이 버리고 간 몽둥이들이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그늘 날 뻔했네. 팔자 나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장자는 전 재산을 도둑맞을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사람은 이름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팔자 나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며칠 뒤 장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둑을 죽고 이 집을 지켜주어 고맙구나. 그 정도면 큰 살림을 지킬 만한 능력이 충분하군. 자네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나. 장자가 팔자 나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팔자 나쁜 사람은 장자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팔자 나쁜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이 되어 한평생 이름을 바꾸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왕이 된 할아버지 신기료 장수 할아버지가 신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편한 사람 같아요? 글쎄요. 아마 대왕님이시겠지요. 신하들과 백성이 받들어 모시고 지켜주는 데다 나라 땅은 모두 대왕님의 것이지 않소. 그러니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소. 우리 같은 가난뱅이나 매일 고생이지. 신기료 할아버지는 허름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찰미 왕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찰미 왕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신데 술이나 한잔하세요. 신기료 할아버지는 찰미 왕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자 어서 할아버지를 궁궐로 옮겨라. 신하들이 할아버지를 궁궐로 옮겨 더러운 옷을 벗기고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왕관과 예복을 갖추어 옥자에 앉히고 왕비와 신하들에게는 할아버지를 하루 동안 왕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하고 묻자 왕비가 천현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대왕께서 많이 취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계시는 동안 나란일이 많이 밀렸답니다. 곧이어 신하들이 줄줄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대왕님 나란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대왕님 이 일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기료 할아버지는 영혼을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비에게 하소연 했습니다. 왕비 내가 꿈에 신기료 장수 노릇을 했다오. 그 때문에 그런지 바보 임금이 된 것 같구려. 신을 깊던 기억은 나는데 임금 노릇을 하던 기억은 도무지 없으니 대체 어찌 된 것이요. 할아버지는 임금 노릇이 영 괴로웠습니다. 꿈에 웬 늙은이를 만나 임금이 제일 변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신절머리 나는 임금 노릇 그만두고 신이나 키웠으면 좋으렴만. 겨우 하루해를 넘기고 할아버지는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휴 신기료 장수가 백번 났지 임금 노릇은 천하에 못할 일이구나. 그때 신여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술상을 차려 왔습니다. 대왕님 나란일은 잠시 잊으시고 술이나 드시지요. 할아버지는 온종일 마음이 괴로웠던 탓에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찰미 왕은 술에 취한 할아버지를 다시 신기료 가게로 옮겨다 눕혔습니다. 잠시 뒤 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전에 본 적이 있는 허름한 차림의 늙은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꿈의 왕노릇을 냈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신기료 장수가 백배 났지. 왕이 가장 편할 거라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의 말에 찰미 왕은 한바탕 너터루 숨을 웃더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지 소년 어느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꾼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은 벌써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군. 나도 이제 정말 늙었나 봐. 하지만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 하나 없으니. 일을 마친 농부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농부의 아내가 주전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야.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면 집안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해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여럿도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지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아요. 아이만 있다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줄 텐데. 부부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보 몸이 이상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누워 있구려.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곱 달이 흐른 뒤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내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엄지손가락으로 사랑만큼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 아기를 낳고 씻은 듯이 낳은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오. 엄지손가락만 해도 좋으니 아이만 있다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소. 네 맞아요. 전 이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줘서 씩씩하고 착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농사꾼 부부는 정말 아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농부는 아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농부의 아내는 맛있는 것을 잔뜩 만들어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열심히 먹이고 키웠지요.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의 이름은 엄지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게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소. 비록 몸집은 작았지만 엄지는 무척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척척 해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뗄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힘이 드는군. 누가 마차라도 대신 몰아주면 훨씬 낫겠는데 말이야. 농부가 마차 안에 토끼와 톱 등 연장을 실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차를 몰아볼게요. 어느새 말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던 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너같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마차를 몰 수 있단 말이니 어쨌든 말이라도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일단 한번 맡겨보시라 니까요. 하지만 너는 말 고삐도 잡을 수 없잖니. 말 고삐는 필요 없어요. 저를 말의 귀 속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면 되니까 말이에요. 듣고 보니 엄지의 말도 그럴듯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엄지를 말의 귀 속에다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차 뒤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신호를 하자 엄지는 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말아 잘 부탁한다. 숲 속으로 출발 엄지가 명령하자 말은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조금 천천히 엄지는 마치 오랫동안 해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때 마침 길에 가던 두 명의 장사꾼이 엄지네 마차를 보았습니다. 여보게 저 마차 좀 보게나 아니 마부도 없이 마차가 달려가다니 말을 모는 소리가 난 것도 같았는데 두 명의 장사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마차를 따라가보세 상사꾼들은 얼른 엄지네 마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나무가 많은 깊은 숲속에서 멈추었어요. 엄지야 정말 수고했다. 덕분에 편안하게 왔어. 농부는 말의 귓속에서 엄지를 꺼내주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렇게 작은 사람이 있다니 엄지를 본 장사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봐 저 꼬마를 큰 도시로 데리고 가는 게 어때? 맞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속닥 속닥 의논을 한 장사꾼들은 세금 원이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농부 양반 저 꼬마를 우리에게 파시오 돈은 섭섭하지 않게 드리겠소.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자식이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저리 가시오. 흥분한 농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지는 농부의 어깨 위로 쭈르르 올라가 이렇게 계속 썩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 사람들에게 파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걱정 마세요. 금방 도망쳐 올 테니까요. 저는 아주 작으니까 아마 쉽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 마시고 제 말대로 해주세요. 농부는 내키지 않았지만 엄지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장사꾼들에게 엄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모자 위에 올려주세요. 그곳에 앉아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싶어요. 엄지가 장사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지 뭐 이젠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야. 장사꾼들은 벌써 큰 부자라도 된 것처럼 휘파람을 불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저를 내려주세요. 오줌이 마려워요. 그래? 내 모자 위에다 오줌을 싸면 안 된다? 장사꾼은 얼른 엄지를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엄지는 근처에 있는 두더지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지금 저 녀석이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도망친 거잖아. 어서 가서 나뭇가지나 꺾어와. 장사꾼들은 기다란 나뭇가지를 꺾어 엄지가 들어간 구멍을 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엄지는 벌써 반대편 구멍 밖으로 사라진 후였으니까요. 이게 모두 너 때문이야. 네가 꼬마를 땅에 내려놓은 탓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 꼬마는 내가 내려놓지 않아도 도망갈 수 있는 녀석이었어. 먼저 그 꼬마를 사자고 한 니 잘못이 커. 괜히 아까운 돈만 날린 거야. 웃기는 소리. 이게 모두 니 싸구려 모자 때문 이라고. 뭐야? 급기야 두 사람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는 지고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결국 엄지를 찾지 못한 장사꾼들은 장사꾼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수풀 속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지는 그제서야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너무 어두워졌네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겠어. 오늘 밤은 그냥 이 근처에서 보내야겠다. 어디가 좋을까? 두리번거리던 엄지는 빈 달팽이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와 내 잠자리로 딱 좋은걸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밤 이슬도 맞지 않을 거고 못된 짐승들에게 들킬 염려도 없을 거야. 엄지는 얼른 달팽이 껍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지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였어요.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좋은 생각 좀 떠올려보라고 무슨 수로 그 목사의 돈을 훔친단 말이야?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 아 이 사람들은 목사님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나쁜 도둑 놈들이 구나. 엄지는 도둑놈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을 이용하면 쉽게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자네도 들었나? 응. 나도 나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도대체 누가 하는 소리지?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욱 거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래를 보세요. 엄지는 어느새 달팽이 껍질에서 나와 도둑들의 발밑에 서 있었습니다. 도둑 중에 한 사람이 엄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다니 네가 우리에게 말을 한 거니? 네 제가 목사님의 돈을 훔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엄지가 당당한 목소리로 도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이 작은 꼬마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냐? 작으니까 도와드릴 수가 있죠. 아저씨들은 몸집이 커서 보나마나 금방 들키고 말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없답니다. 아 그렇구나. 도둑들은 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도둑들은 엄지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목사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부탁한다. 도둑들은 목사님의 방 창문 틈 사이로 엄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엄지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커다란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둑 아저씨 무엇을 먼저 드릴까요? 금식에요 아니면 은초대요? 아니 저 녀석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조그맣게 말해 그러다가 집안 사람들이 다 깨겠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엄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정원에 있는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엄지의 목소리에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하녀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잠이 덜 깬 하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주위가 다시 조용해지자 도둑들은 다시 창문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왔습니다. 이봐 꼬마 너 혼 좀 놔볼래? 입 다물고 금화부터 하나씩 가져와. 도둑들은 무섭게 인상을 쓰며 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지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금화는 어디에 있어요? 도둑들이 빨리 내놓으래요. 그 바람에 잠결에 뒤척이던 하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분명히 누군가 있는 거야. 하녀는 얼른 옷을 걸치고 목사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목사님의 방을 구석구석 뒤지던 하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도둑들과 엄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엄지의 커다란 목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담 밖으로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고 엄지는 재빨리 기둥을 타고 내려와 외양간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푹신푹신하구나 여기서 눈 좀 붙여야겠다 아침이 되면 집을 찾아봐야지 어리석은 도둑놈들 덕분에 마을까지 내려왔으니 집을 찾기가 더 쉬워졌어. 엄지는 집이 들어있는 소 여물통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녀는 소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 외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엄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엄지는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녀가 여물통에 자꾸만 집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소는 하녀가 넣어주는 대로 우물우물 집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물통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엄지는 결국 소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소의 이빨에 씹히지 않으려고 허둥대던 엄지는 결국 소의 뱃속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하지만 엄지는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소가 계속해서 여물을 먹어대는 바람에 소의 뱃속은 어느새 지포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기도 곤란해지자 엄지는 인내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 먹여요. 그러자 하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소에게 먹이를 그만 주라고요. 이러다가는 숨 막혀 죽겠어요. 어머 소가 말을 하잖아? 하녀는 허둥지둥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소가 말을 해요. 소가 말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틀림없이 말을 했다니까요. 아침부터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 너 아직 잠이 덜 깬 거 아니냐? 못 믿으시겠으면 저랑 같이 가보세요. 하녀는 목사님의 팔을 끌고 외양간으로 들어오더니 소에게 다시 짚을 먹였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봐 이제 됐다니까 이만하면 충분히 먹었다고 커다란 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에게 마귀가 씌였구나. 목사님은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물론 엄지는 그 내장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볼까? 엄지가 막 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 때 였습니다. 얼씨구 이게 웬 떡이냐 목숨 걸고 내려온 보람이 있군. 먹을 것을 찾아 슬금슬금 마을로 내려온 늑대가 소의 내장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됐어 늑대야 네가 나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엄지는 늑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늑대야 너 지금 배가 많이 고프구나 넌 누구냐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까 그게 어딘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거든 그곳에 사는 농부 부부는 매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빵을 굽는단다 그리고 앞마당에는 닭과 염소 토끼들도 많이 기르고 있고 부엌 안에 있는 찬장에는 달콤한 과일이 잔뜩 있어 엄지의 말을 들은 늑대는 부리나케 농부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집에 도착한 늑대는 엄지가 알려준 대로 하수구 구멍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안에 있는 음식들을 정신없이 먹어 치웠어요 아 잘 먹었다 이제 그만 가볼까 늑대는 다시 하수구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록 튀어나온 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늑대야 내가 금방 소화가 되도록 도와줄게 엄지는 이때다 싶어 힘껏 발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주먹으로 늑대의 배를 때리기도 했어요 아이 꽃배야 그러자 늑대는 대굴대굴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접시며 꽃병들이 모두 깨지고 의자들은 오당탕 쓰러졌습니다 여보 부엌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어서 가봅시다 농사꾼 부부는 각각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의 늑대가 농부는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예요 엄지 저 지금 늑대 뱃속에 있어요 늑대의 뱃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엄지예요 농사꾼 부부는 늑대를 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 기둥에 매달았습니다 늑대 늑대가 기절했을 때 두 사람은 늑대의 배를 갈라 엄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지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 세상에 있는 금은 무화를 다 준다고 해도 너와 바꾸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엄지를 번갈아 안으며 오랫동안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목숨을 구한 배 오늘도 거리는 난장판 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비틀비틀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사람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땅을 내려다본 엘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낮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싸우느라 사람들은 늘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엘린 씨는 다른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못된 인간들 탓에 세상이 시끄럽고 더러워졌다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려야겠다 이거 큰일이군 큰 홍수가 나면 착한 인간들과 죄 없는 동물들까지도 죽을텐데 애아 씨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트나 PC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우트나 PC팀은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꼭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우트나 PC팀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다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트나 PC팀 앞에 애아신이 나타났습니다 우트나 PC팀아 이제 곧 큰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만들어 동물 꽃과 나무 곡식의 씨앗들을 실어 생명을 구해라 애아신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긴 우트나 PC팀은 전 세상을 팔아 배를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에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배가 완성되었지요 우트나 PC팀은 양부터 사자까지 차례대로 암수 한 쌍씩을 배에 실었습니다 값비싼 항아리와 비단 양탄자는 어쩌지 이것들을 실으면 자리가 없을 텐데 우트나 PC팀은 아직 태우지 못한 생명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애아신의 목소리가 울려오는 듯했어요 온 힘을 다해 생명들을 구해야 한다 우트나 PC팀은 재물 대신에 더 많은 생명을 배에 태웠습니다 가족과 친척 배를 만든 일꾼들도 모두 태웠지요 순식간에 시커먼 비고름이 밀려왔습니다 시커먼 고름은 금세 하늘을 뒤덮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새참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마을을 덮쳤어요 나무가 뽑히고 집도 떠내려 갔습니다 미처 배에 타지 못한 사람과 동물들은 낙엽처럼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비는 땅 위에 생명들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끔찍한 끔찍한 모습에 신들도 부들부들 떨었지요 배 안에서도 모두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걱정마라 이 배는 아주 튼튼하단다 오토나 PC팀은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아침 내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도 잔잔해졌어요 우트나 PC팀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모두 홍수에 쓸려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아 모든 게 사라졌구나 우트나 PC팀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렴 새끼도 많이 낳아야 한다 우트나 PC팀은 동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재단을 쌓아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우리에게 술과 고기를 바칠 인간이 없을 텐데 신들은 앞다투어 재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엘린 씨는 우트나 PC팀을 발견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았지 누가 내 명령을 어기고 인간을 도와준 거야 엘린 씨는 천둥처럼 고함을 쳤어요 우트나 PC팀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 새가 날아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어 즐겁게 논의렀지요 평화로운 모습에 엘린 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생명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엘린 씨는 우트나 PC팀을 축복했습니다 우트나 PC팀아 생명을 지켜내다니 참 장하구나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신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뒤 우트나 PC팀은 신들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아리엘 아리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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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하는 노예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리엘은 늘 마음속으로 대뇌였어요 언젠가 언젠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자 어느 날 아리엘이 일하는 배에서 귀족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쳤지요 힘껏 노를 저었지만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귀족들과 노예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따가운 햇살에 아리엘이 눈을 떠보니 드넓은 바다에 홀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타는 듯이 목이 마르고 파도에 부딪혀 온몸이 아팠어요 약해지면 안 돼 꼭 살아남아야 해 아리엘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어요 마침내 저 멀리 섬이 보였습니다 아리엘은 간신히 섬에 도착했어요 나무 덩굴이 우거져서 섬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이 덩굴을 해치며 한참을 걸어가자 마을이 나타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리엘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 오셨다 아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엘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아리엘이 겁에 질려 묻자 하얀 사람들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영혼의 섬이랍니다 우리들은 죽은 영혼들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아리엘은 뱃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영혼의 섬이 있는데 산 사람이 그곳에 가면 왕이 되지만 1년 뒤에 무인도에 버려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혼의 섬 사람들은 하룻밤에 시간을 줬습니다 만약 아리엘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 섬에서 살 수 있지만 싫다면 다시 바다에 내던지겠다고 했지요 아리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배도 없이 바다에 버려지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1년 안에 살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아리엘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리엘은 공에서 꽃잎으로 물들인 멋진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었지요 어느 날 아리엘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1년 뒤 왕을 버린다는 무인도는 어디 있느냐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보면 산호초가 보입니다 그 산호초를 무사히 통과하면 무인도가 나오지요 한밤중에 아리엘은 배를 타고 몰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노저 무인도에 도착했지요 정말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섬이구나 이곳에 버려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군 그 뒤 아리엘은 밤마다 홀로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아리엘은 먼저 나무로 집을 짓고 샘을 팠어요 또 밭을 일곤 뒤에 씨앗도 뿌렸지요 아리엘은 날이 밝기 전에 영혼의 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새 마침내 아리엘이 아리엘이 탄 배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무인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섬이 아니었어요 폭풍우에도 날아가지 않을 튼튼한 집과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깊은 샘이 있었거든요 또 곡식과 채소는 물론 가축까지 있었지요 아리엘은 그 뒤로도 힘껏 섬을 갖고 나갔습니다 다시 집을 짓고 샘도 파고 더 많은 씨앗을 심고 길렀지요 아리엘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절로 움직이는 낡은 배가 무인도로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리엘은 자신처럼 영혼의 섬에서 버려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무인도에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가득했지요 아리엘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혼들의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왕이 된 거예요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아리엘 왕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질 해오기 옛날 인도의 어느 사원에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새승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곳에서 찾아온 젊은이들로 사원의 문턱이 다를 지경 이었지요 새승은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새승의 가르침에 따라 책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새승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새승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새승은 딸의 결혼 문제로 걱정이 깊었습니다 누구와 짝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제자들 가운데 찾아봐야 겠구나 새승은 훌륭한 사위감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새승은 제자들을 강당에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은 궁금해하며 술렁거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 딸과 혼인시키려 한다 가장 값비싼 물건을 아무도 몰래 가져온 사람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제자들은 새승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터무니없는 도둑질 숙제에 모두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질을 어떻게 한담 대체 얼마나 값비싼 걸 가져와야 하나 제자들은 발목에 돌을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장 값비싼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저마다 스승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물론 제자들도 도둑질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머리를 내자우며 생각했어요 아니야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들 물건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제자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스승님의 딸과 결혼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도둑질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고민 끝에 수제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어요 어느 제자는 보물 상자를 훔치고 어느 제자는 남의 집 곡간을 털었습니다 제자들은 담을 넘고 문을 따고 도둑질을 하는 동안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은 싹 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들은 스승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스승의 집에는 제자들이 훔쳐온 값비싼 물건들이 넘쳐났지요 제자들은 서로 입씨름을 버렸습니다 반드시 내가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마 나와 결혼하게 될걸 스승의 딸은 이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스승은 다시 제자들을 강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수제자를 보자 모두 숙덕거렸습니다 늘 1등만 하던 수제자가 웬일이래 엄청난 걸 내놓으려고 뜸들이는 게 들림없어 수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드디어 수제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로구나 아닙니다 따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값비싼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이냐 스승님 아무도 몰래 값비싼 물건을 가져오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소제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스승의 딸은 강당 뒤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낮에는 해가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봅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소제자의 말에 스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승의 딸도 기쁜 마음으로 소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맞다 내가 진정 바란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거짓없는 젊은이를 사위로 맞으려고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가져온 물건들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제자와 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어요 거리에는 종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울려 퍼졌습니다 소제자는 욕심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최시아시된 욕심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남을 미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몸도 건강해서 4만 년씩이나 살았습니다 만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이 취급을 당할 정도였지요 또 이동할 때는 몸이 가벼워서 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전혀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몸에서 환한 빛이 나와서 밝혀주었거든요 땅에서는 우유 같은 음식이 퐁퐁 솟아났습니다 땅 젖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꿀처럼 달았지요 아 맛있다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안 돼 너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땅 젖을 맛본 사람들은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잔뜩 퍼다가 감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땅 젖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말라버렸나 봐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버섯처럼 생긴 지피를 발견했습니다 맛도 좋고 먹고 나면 힘도 세워졌어요 지피를 먹던 사람들이 또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숨겨놓고 나만 먹어야지 빨리 갖다 두고 와서 또 따야지 오래오래 먹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한가지 두가지 죄를 짓게 되면서 몸이 무거워진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주 먼 곳도 걸어 다녀야 하고 예전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네 몸에서 빛이 나지 않아 왜 그러지 네 얼굴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소경처럼 더듬거렸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태양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두면 더 죄를 짓게 된다 나라도 세상을 환히 비춰줘야지 어느 날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더니 수많니 깊은 바다 밑에서 태양왕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태양왕은 긴 팔을 휘휘 저어 바다 밑에 있는 빨간 태양 궁전을 수미산 중턱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햇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또 햇님이 일하는 동안을 낮이라 하고 햇님이 쉬는 동안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낮과 밤 시간을 보태어 하루라 하고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을 어제 오늘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하루를 내일 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커다란 궁전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궁전에는 불처럼 뜨거운 햇살과 차가운 햇살이 있지요 궁전에서 뜨거운 햇살을 내보내면 더운 여름이 되고 차가운 햇살을 비추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금빛으로 활활 빛나는 태양의 궁전은 빙글빙글 돌아 정확하게 여름과 겨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의 왕이 나타나더니 깊은 바닷속에서 하얀 달의 궁전을 꺼내어 수미산 중턱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태양 왕이 달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처럼 어두운 데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낮에 그대는 밤에 빛을 비춰줍시다 이렇게 해서 태양과 달이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 왕과 달 왕에게 감사는커녕 배가 고프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나무에서 과일을 발견했어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큰 과일이었지요 그런데 과일을 먹고 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리 멀리 있는 나무들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먹었더니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네 많이 많이 먹고 저 하늘 끝도 봐야지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과일을 많이 먹은 욕심꾸러기들 얼굴이 괴물처럼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과일을 알맞게 먹은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예뻐진 사람들이 서로 뽐냈어요 내 얼굴 좀 봐 멋지게 잘생겼지 않니 아니야 눈도 코도 내가 더 예뻐 그러던 어느 날 인가부터 과일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절로 나 있는 벼 이삭을 보고 사람들이 훑어다 밥을 지어 먹었어요 음 맛도 좋고 배도 부르군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감춰두고 먹자 사람들은 벼 이삭을 마구 베어다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벼 이삭에 껄끄러운 껍질이 생겼고 더 이상 저절로 나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씨를 뿌려 벼를 가꾸어 먹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땅에 줄을 그었습니다 여긴 내 땅이야 가까이 오지마 아니야 내 땅이야 내가 먼저 차지했다고 사람들은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이제 이제 사람들은 봄이면 들에 나가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투고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일하는 낮에는 뒹굴뒹굴 놀다가 어두운 밤이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아가는 도둑들입니다 가진 건 몽땅 내놔 빨리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어 사람들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자꾸 사나워졌습니다 힘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마구 빼앗고 죽이기도 했어요 힘 없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규칙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자 그러면 잘잘못을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해 좋아 그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뽑자 사람들은 마침내 덕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인자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말했어요 욕심을 버리시오 다투는 것은 욕심 때문이오 욕심은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오 그 후로 여기저기 나라가 생기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한 왕을 전륜 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왕들은 전륜 성왕을 본받아 백성들을 널리 잘 돌보았 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생 이야기 옛날 중국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생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그렇다고 미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생은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켰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었지요 다만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아서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생이 사는 동네에 금을 캐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산 기슭을 팠는데 금을 캐지 못했어요 결국 포기를 하고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미생은 밭에 가다가 비에 쓸려 내려온 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미생은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며 미생을 부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미생은 그 금을 처음에 땅을 팠던 사람에게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생을 말렸어요 미생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이 금은 자네가 발견했으니 자네 거야 하지만 미생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벼스라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들어 다녔습니다 미생은 집에 있는 곡식을 세금으로 받쳤지요 사람들이 놀라자 미생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바칠 곡식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오 사람들은 미생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날 미생은 마을 앞 진검다리에서 초홍이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미생은 무심코 진검다리에 올라섰다가 초홍이 건너오는 것을 보고 얼른 물러났습니다 초홍도 미생처럼 건너편으로 돌아가서 미생에게 먼저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지요 하지만 미생은 초홍이 건너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홍은 친절하고 마음씨 넓은 미생에게 살짝 마음이 끌렸습니다 미생도 아름다운 초홍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진검다리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미생과 초홍은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미생은 고지곳대로 행동하는 반면에 초홍은 사정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몇 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초홍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벼스라치들은 당장 먹을 곡식마저 빼앗아 가려고 했지요 초홍은 관가에 가서 세금을 내는 대신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초홍은 관가에서 바느질을 하게 되었어요 훌륭한 바느질 솜씨 덕분에 일감을 많이 맡게 되었지요 미생과 초홍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초홍이 미생을 늘 세기롭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나무의 꽃을 보고 다투었습니다 미생은 매화라고 우겼고 초홍은 복숭아 꽃이라고 우겼어요 미생은 당장 가지를 꺾어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자고 했지요 매화나무와 복숭아 나무는 잎사귀가 다르게 생겼으니 잎이 도될 때까지 보름만 기다려봐요 초홍의 말에 미생은 고집을 꺾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그 나무를 보니 잎사귀가 갸름하고 길쭉했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틀림없었지요 미생은 초홍의 지혜로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초홍 당신 말이 맞았소 하마터면 쓸데없이 가지를 꺾을 뻔했구려 두 사람은 진검다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초홍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미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초홍은 나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미생이라도 오늘은 안 나왔을 거야 혹시 나왔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다 돌아가겠지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꽝꽝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초홍은 얼른 문을 닫았지요 미생은 진검다리에서 초홍을 기다렸습니다 자기처럼 초홍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빛발은 더 굵어지고 시냇물도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미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진검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초홍은 다시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초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올 리 없어 초홍은 어서 비가 약해지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약해지면 얼른 나가보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미생은 진검다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차오르자 물가에 나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점점 물은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졌어요 그럴수록 미생은 더 이를 악물고 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나무뿌리가 뽑히기 시작했어요 미생이 간절히 빌었지만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생은 나무와 함께 떠내려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홍이 강가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초홍은 미생이 쓰고 있었던 비옷을 부여안고 엉엉 울었어요 목숨까지 버리며 약속을 지킨 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중요해도 목숨을 버리면 되나 살아서 다시 만날 생각을 했어야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 안안씨의 춤 가나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거미 안안씨가 살았는데 안안씨가 처음부터 반짝이는 반짝이는 대머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머리에도 털이 보송보송 했대요 또 아무데서나 큰소리 뻥뻥 치는 허풍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안씨의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안씨의 호들갑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나 여보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려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야단을 떨더니 아내를 먼저 처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내 금방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요 아내가 떠나자 안안씨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요리조리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닥치는 대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갓집에 가서 사위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보여주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해야 할 텐데 그건 생각못해 해도 아찔해 미리 잔뜩 먹어둬야지 안안씨는 입이 찢어지도록 음식을 마구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네 안안씨는 그제야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안씨가 처갓집에 도착하자 마침내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의 이웃에 사는 사자와 기린은 물론이고 고슴도치와 토끼 도마뱀과 다람쥐 수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함께 슬퍼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렀으니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안안씨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위가 어찌 음식을 먹겠습니까 안안씨가 떠들거나 말거나 동물들은 잔뜩 차려진 음식을 먹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자 안안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슴도치가 딱하다는 듯 음식을 들고 다가왔어요 안안씨 그만 울고 이것 좀 먹게나 그러자 이번엔 모두 들으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닐세 장모님이 돌아가신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음식을 먹겠나 그건 사위된 도리가 아닐세 하지만 안안씨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른 동물들은 떠들썩하니 모여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안씨는 너무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선 구경만 했지요 속으로는 미리 먹고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 안안씨는 눈알이 뱅글뱅글 돌 지경이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돌도 음식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모두 나를 우러러보겠지 안안씨는 안안씨는 입술을 꽉 꿰물며 참았습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친구들은 자꾸만 음식을 권했지요 안안씨 이것 좀 먹게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굶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안안씨의 고집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지 이제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네 그런데 사위가 어찌 음식을 입에 댈 수 있겠나 등에 바짝 붙은 배를 안은 채 휘청거리며 말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솔솔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안안씨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러다가 콩 볶는 냄비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콩 볶는 냄새를 맡자 안안씨는 입안 가득 침이 고였습니다 콧구멍은 쉴 새 없이 벌렁거렸고 배가 쪼그라들어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지요 아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일단 먹고 보자 안안씨는 앞뒤 살필 겨를 없이 커다란 숟가락으로 콩을 푹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동물들이 안안씨 곁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안안씨는 급한대로 콩을 모자 속에다 얼른 쏟아붓고 모자를 머리에 꾹 눌렀었답니다 콩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가 화끈 화끈 거렸습니다 다행히 손놀림이 어찌나 빨랐는지 동물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요 이보게 안안씨 잔해 주려고 음식을 잔뜩 들고 왔네 토끼가 안안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안안씨가 발끈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 순간에도 모자 속에 있는 콩들은 지글지글 잊고 있었습니다 안안씨는 머리가 뜨거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만 아니면 당장 벗어버릴 텐데 안안씨는 저도 모르게 모자 위로 손이 올라갔지요 안절부절 들썩들썩 이리저리 이리저리 왔다갔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머리카락은 다 들어가고 견디다 못한 안안씨는 모자를 들썩거리며 머리를 머리를 흔들기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자네 왜 그래 어디가 아픈가 친구들이 놀라서 묻자 안안씨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마을에서는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춤을 추면서 슬픔을 잊는다네 나도 장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달래려고 이 춤을 추는 거라네 그런데 꽉 막힌 모자 속에서 콩은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안안씨는 더욱 세차게 모자를 들썩거리다가 이제 아예 펄쩍펄 뛰기 펄쩍펄 뛰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슬프면 이렇게 몸부림치며 펄쩍펄쩍 뛴다네 모자도 세차게 흔들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홀랑 타는 건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익을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집에 좀 다녀와야겠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소리치며 뒤따라 오지 뭐예요 안안씨 가기 전에 뭘 좀 먹고 가라고 그 와중에도 안안씨는 큰 소리를 쳤답니다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하지만 뜨거운 콩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발 따라오지 좀 말아 제발 안안씨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세게 더 세게 모자를 들썩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안안씨의 속도 모르고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안안씨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면서 말이에요 안안씨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질끔질끔 흘렀습니다 에라 재면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풀숲에 이르렀을 때 안안씨는 모자를 획 벗어던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음볼을 터뜨렸어요 안안씨 머리에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민머리에 다닥다닥 콩만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안안씨는 너무 부끄러워 풀숲에 꼭꼭 숨어버렸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허풍쟁이 안안씨는 머리카락 한올 없는 반질반질 대머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 안안씨의 줄다리기 아프리카의 팡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에서도 안안씨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안안씨가 허풍이 조금 새긴 했지만 사실 무척 영리하고 꾀쟁이였어요 하루는 안안씨가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풀립 사이에 거미줄을 쳐놓고 깡충깡충 거미줄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속에 있던 하마가 뒤뚱거리며 강가로 나오더니 안안씨를 보고 대뜸 소리치는 겁니다 야 거기 꼬맹이 저리 비켜 하마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함부로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안안씨는 투덜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치 덩치만 크면 단가 안안씨는 툴툴대며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에 큰 나무에다 거미줄을 치고 놀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막 숲길로 들어섰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쿵쾅쿵쾅 땅이 흔들리더니 산만한 코끼리가 뛰어오는 겁니다 안안씨는 잽싸게 몸을 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코끼리 발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안안씨는 화가 나서 코끼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똑바로 보고 다녀 그러자 코끼리의 긴 코에서 길고도 센 콧방귀가 뿡 나오는 겁니다 너나 잘 보고 다녀 이 꼬맹이 거미녀석아 코끼리의 말에 안안씨는 있는대로 화가 치밀었지요 덩치만 큰 이 쿵쾅쿵쾅 바보야 내가 몸집이 작다고 깔보는 모양인데 이래 봬도 너 같은 녀석은 문제없이 해치울 수 있어 그러자 코끼리도 질세라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콩알만한 녀석아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꽉 밟아버릴 거야 코끼리가 커다란 발을 번쩍 들어 겁을 줬습니다 안안씨는 안안씨는 순간 움찔 했지만 금방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좋아 그럼 나랑 힘을 겨뤄보자 코끼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좋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힘을 겨루는 거야 안안씨는 길 옆에 있던 단단한 덩고를 끌어다 코끼리 코앞에다 내밀었습니다 자 넌 넌 여기 덩굴 끝을 잡아 난 다른 쪽 끝을 잡으러 저기 강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넌 나를 숲으로 끌어당기고 난 널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당겨라 힘센 놈아 하면 줄다리기 시합이 시작되는 거야 알았지 코끼리는 여전히 어이없어 하며 고개만 까딱 거렸습니다 안한신은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해댔답니다 뚱뚱보 하마야 내가 아까는 기운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생각해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고 왔다 하마는 하도 어이가 없어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깔보는 모양인데 어디 나랑 힘 겨루기를 해볼래? 안한신은 코끼리가 잡고 있는 덩굴에 다른 한쪽 끝을 던져주며 계속해서 하마를 살살 약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마도 슬슬 화가 치미는 거예요 제 발톱보다 작은 녀석이 자꾸 저보다 힘이 세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좋다 너같이 조그만 녀석에게 힘센 동물을 항상 깎듯이 모셔야 한다는 걸 단단히 가르쳐주지 하마의 말이 떨어지자 안한신은 재빨리 시합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좋아 넌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고 난 널 숲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숲속에 가서 당겨라 힘센 놈아 하면 줄다리기 시합이 시작되는 거야 마침내 하마가 덩굴의 한쪽 끝을 입에 몰고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안한신은 덩굴이 튼튼한지 꼼꼼히 확인한 다음 하마와 코끼리 사이에 중간쯤 되는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둘을 향해 힘껏 소리쳤지요 당겨라 힘센 놈아 먼저 숲속에 있던 코끼리가 덩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있던 하마도 질세라 덩굴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지요 둘이 힘쓰는 소리가 온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숲속에서 끙 하면 물속에서 끙 하고 물속에서 영차 하면 숲속에서 영차 하고 세게 당겨라 안한신은 가끔씩 이렇게 소리치고는 팽팽한 덩굴 위를 늘정 늘정 기어다니며 한가로이 이쪽 저쪽 사정이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시합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코끼리도 하마도 지칠 대로 지쳤답니다 안한시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꼬맹이 거미가 코끼리만큼 힘이 세네 에구 거미 안한시가 하마만큼 힘이 세네 안한시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답니다 어느새 저녁때가 되자 안한시는 돌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비긴 걸로 하자 그러자 코끼리와 하마가 동시에 대답했지요 그래 비긴 걸로 하자 조금만 더 했다간 둘 다 쓰러질 지경이었거든요 줄다리기 시합이 끝나자 안한시는 팔팔한 모습으로 숲속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헉헉대며 말했어요 안한시야 너 정말 힘이 세구나 우리 친구하자 그리고 이제부터 안한시를 밟지 않고 잘 다닌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 코끼리야 앞으로 잘 지내자고 안한시는 잘난 척하며 이번에는 물속의 하마를 찾아갔답니다 힘이 빠져 축 처진 하마도 기진맥진말했어요 미안해 안한시야 안한시야 다시는 물가에서 내쫓지 않을게 언제든지 놀러와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자 안한시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답니다 뭐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친구가 되어주지 이렇게 하마와 코끼리의 줄다리기 시합이 있은 뒤로는 아무리 힘센 동물도 안한시를 얕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조조와 장비의 이야기 먼 옛날 중국이 위, 촉, 오 세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 나라는 서로 자기 나라를 최고로 만들려고 다투었어요 어느 날 위나라 왕 조조가 총나라 장군 장비를 잔치에 초대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하필 성미급한 장비를 초대한 걸까? 총나라 왕 유비는 장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용감한 장군이지만 성질이 불같아서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장비는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유비 곁을 지키던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장비가 위 나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잔치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생각이 싱글벙글 했지요 장비가 병사들을 데리고 막 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장비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잔치에 가시면 술은 마음껏 마시되 말은 적게 하십시오 그래야 탈이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시오 내 입은 먹고 마시는 데만 쓸 테니 장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위 나라로 떠났습니다 위 나라에 다다르자 조조가 직접 나와 장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장비 마음껏 즐기다 가시오 고맙습니다 장비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갈량의 말대로 최대한 말을 적게 하기로 했지요 잔치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장비는 쉴 새 없이 먹고 마셨어요 그 바람에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조는 장비를 향해 두 손을 둥그렇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장비는 궁금했지만 제갈량의 말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둥근 원의 뜻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생각했지요 옳거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 나도 손으로 말해야겠군 장비는 씩 웃으며 두 손을 양쪽으로 길게 펼쳐 보였습니다 장비의 손 모양을 본 조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곧 자신만만한 얼굴로 장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지요 이거 참 너무하는군 조조가 날 아주 우습게 보는데 장비가 혀를 차며 고개를 휘휘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조가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어요 장비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펼쳐 보였지요 그러자 조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만 비워댈 뿐 손가락을 펴 보이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손으로 어떤 대화를 나눈 걸까요? 잔치가 끝나고 장비가 총나라로 돌아가려는데 조조가 돼지 열 마리와 양 백 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다 웬 거야? 조조가 드디어 날 알아보는구나 장비는 신이 나서 병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돼지와 양떼를 몰고 멀리 사라져가는 장비 일행을 보면서 조조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야 소문만 믿고 우습게 보다니 하마터면 그늘 날 뻔했군 종나라를 얕잡아 봐선 안 돼요 장비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으니 말이요 조조는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장비가 용감한 장군이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조조는 궁금해하는 신하들에게 장비와 손으로 나눈 대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조는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였어요 위쪽 오 가운데 우리 위나라가 땅이 가장 크다고 했더니 장비가 자기네 땅은 이렇게 넓다는 손짓을 했소 조조는 장비가 했던 대로 양손을 길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흔들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훌륭하다고 했더니 조조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가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나는 훌륭한 문인이자 뛰어난 장군이라고 했더니 장비는 기가 죽기는커녕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 보이는 거요 신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지요 종나라에는 나 같은 사람이 다섯이나 있다는 뜻 아니겠소 그래서 장비에게 돼지와 양을 선물했소 세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보아달라는 뜻으로 말이오 조조는 손으로 장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장비도 조조처럼 손으로 정치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편 총나라에서는 장비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한다름에 달려나가 장비를 맞았어요 장비는 의기양양하게 조조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손으로 몇 마디 주고받았다고 했지요 장비는 조조가 처음에 보였던 손 모양을 따라 했습니다 신이 나서 먹고 있는데 조조가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월병을 먹으라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월병보다는 국수가 더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장비는 국수를 달라는 뜻으로 두 손을 길게 쭉 빼 보였던 겁니다 제갈량이 빙긋 웃음을 지었어요 조조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조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더군요 그 뜻은 국수를 한 그릇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제배가 한 그릇 같고 찰배는 아니지요 그래서 어림도 없다고 고개를 흔드니 조조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속이 좁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섯 손가락을 쫙 별차 보였지요 그러면서 장비는 국수를 다섯 그릇 먹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장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비와 제갈량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장비는 조조가 했던 손 모양을 모두 먹는 뜻으로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병사들까지 웃음을 참지 못해 킥킥거리자 장비는 버럭 화를 내며 제갈량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제갈량이 장비에게 말했습니다 조조가 손으로 만들었던 모양은 월병이나 국수의 그릇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위초고 새 나라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였겠지요 장비는 아직도 어리둥절한지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 제 아무리 용감한 장비라 해도 깜짝 놀란 거지요 장비와 조조 사이에 서로 다른 말들이 오갔지만 별일 없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소중한 목숨 하루는 덕망 높은 장자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자라 사시오 자라 싸게 파는 자라 사시오 어부가 자라를 거꾸로 들고 외쳐댔습니다 자라는 내 발을 버둥거리며 장자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자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내가 사서 살려줘야지 여보시오 그 자라 얼마요 장자가 묻자 어부는 값을 껑충 올려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 값이면 스무 마리는 사겠소이다 비싸면 그만두시오 갖고 가서 고와 먹을 테니까 장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라를 샀습니다 그런 다음 상처를 치료해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한밤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시오 접니다 며칠 전에 살려주신 자라입니다 문을 열자 자라가 꾸벅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장자님 어서 큰 배를 만드세요 곧 홍수가 닥칠 겁니다 고맙다 얼른 임금님께도 말씀드려야지 이튿날 장자는 임금님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 곧 큰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살려준 자라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백성들을 비신시켜야겠군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빨리 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라가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하마터면 모두 물에 떠내려갈 뻔했어요 사람들은 자라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자라가 다시 상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서 가족들을 배에 태우고 절 따라오세요 장자는 자라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론 저기 뱀이 떠내려가네 장자는 노를 젓다 말고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장자님 저기 여우도 살려주세요 자라의 말대로 장자는 여우도 건져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이가 떠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기 사람이 있다 어서 사람을 구해줘야지 장자가 밧줄을 던지려 하자 자라가 말렸습니다 장자님 구해주지 마세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무슨 소리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장자는 젊은이도 구해주었습니다 배가 무사히 산 언덕에 도착하자 장자는 천막을 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장자님 안녕히 계세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뱀과 여우는 인사를 하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자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랑 함께 지냅시다 젊은이는 장자네 식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장자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굴을 파다가 금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전부 드릴게요 여우를 따라 굴로 들어가 보니 황금이 눈부시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에 홍수로 잃은 재산보다 몇 배나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물에서 구해준 젊은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장자에게 말했어요 장자님 금의 절반은 저에게 주세요 안 그러면 관가에 일러 바칠 거예요 장자는 젊은이가 괘씸했지만 다 일렀습니다 여보게 난 이 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줄 생각이네 그러니 어 마음대로 하세요 곧 후회할 테니까 젊은이는 곧장 관가로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장자가 남이 숨겨둔 금 백근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잡아가세요 포절이 달려와 장자를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난 억울하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입을 닦거라 넌 도둑질을 한 죄인이야 포절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장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갇힌 감옥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넌 홍수 때 구해준 뱀이 아니냐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장자의 말에 뱀은 솔방울만한 알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자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이건 해독제입니다 이걸 먹으면 몸속에 있는 독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니 잘 간직해 두세요 며칠 뒤 온 나라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장사 임금님이 될 왕자가 독사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해독제를 먹이고 약을 발랐지만 왕자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혼 나라의 용하다는 의원들까지 불러왔지만 누구도 왕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자를 살려주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리라 얼른 왕자의 목숨을 살려줄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약 하나만 있으면 발자국 치겠구먼 대체 해독약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여보시오 왕자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 좀 해보시오 장자의 말에 옥졸이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왕자님 목숨이 간들간들 하답니다 뱀한테 물려서 다 죽게 되었대요 장자가 깜짝 놀라 옥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게 좋은 약이 있소 그러니 어서 궁궐에 알려주시오 장자가 준 약을 입에 넣자 왕자는 큰 숨을 쉬며 깨어났습니다 그거 참 신통한 약이로군 그 약이 우리 왕자를 살렸어 임금이 장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홍수가 날 거라고 내게 미리 알려주었던 그 사람 아니요 왕자까지 고쳐주다니 참으로 고맙소 소원을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임금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황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고 저를 모함한 젊은이도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장자의 말에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은 전부 왔소 당신이 이 나라의 재상을 맡아주시오 재상이 된 장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요정의 이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얼마나 큰지 꼭 호랑이 같아 울기도 어흥 하고 온다니까 방앗간 주인은 오늘도 친구들을 모아놓고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길쌈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프로 황금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설마 그럴 리가 맞아 이 친구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모두들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비웃자 방앗간 주인은 은근히 약이 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임금님이 보는 앞에서도 맹세할 수 있어 그때 마침 지나가던 신하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얼른 궁전으로 달려가 방앗간 주인의 말을 임금님에게 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방앗간 주인을 궁전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어제 방앗간에서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 예? 네 그게 저 방앗간 주인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럼 한번 증명해보아라 당장 가서 너의 딸을 이리로 보내거라 만약 너의 딸이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나의 아내로 삼겠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라면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임금님 방앗간 주인은 다리를 덜덜 떨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몸져 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보다 못한 딸이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만 아버지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날 마음씨 착한 딸은 아버지를 위해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방앗간 주인의 딸이로구나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전해 들었겠지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여봐라 이 아가씨를 준비한 방으로 안내해 주어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은 집으로 가득 찬 방으로 아가씨를 데려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집과 몰래 그리고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 때문에 궁전으로 오기는 했지만 딸은 눈물만 흘릴 뿐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왜 울고 있니?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초록색 요정 하나가 물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 이 집들을 황금실로 만들어야 한단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 내가 집으로 황금실을 만들 수 있어? 물론이지 그건 문제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줄래? 초록색 요정이 물었습니다 내 반지를 줄게 좋아 아가씨의 말에 초록색 요정은 방긋 웃으며 집더미 앞에 서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브라 카타브라 그러자 집은 금세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실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연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 방앗간 주인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약속대로 너를 왕비로 삼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대신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혹시 속임수를 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좋다 한 번 했으니 두 번도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해서 아가씨의 방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집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도 슬피 울었어요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왜 울고 있니? 어느새 어제 보았던 초록색 요정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초록색 요정이 초록색 요정이 주문을 외자 집들은 모두 황금실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하들 신하들 신하들과 함께 아가씨의 방문을 연 임금님은 놀란 논란 모두 또다시 초록색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또 왜 울고 있니? 난 이 집들을 전부 황금실로 만들어야 해. 내가 해줄게. 그럼 이번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낡은 옷뿐이란다. 내가 왕비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렴. 그럼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좋아, 아브라 카타브라. 요정이 주문을 외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실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가씨는 왕비님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왕비님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 초록색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가 내 소원을 들어줄 때가 왔어. 그래, 그땐 정말 고마웠어.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자, 무엇이든 말해보렴. 난 너의 첫 아기를 갖고 싶어. 뭐? 안 돼, 아기만은 절대로 줄 수 없어.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요정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만은 절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왕비는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울음소리는 딱 질색이야. 그렇다면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하지만 그때까지 마치지 못하면 네 아기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정은 이 말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왕비는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알고 있는 이름을 모두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초록색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자, 내 이름은 뭐지? 알프레드? 아달베르트? 알프레이트? 모두 틀렸어. 그럼 난 이만 간다. 이제 이틀 남았어. 둘째 날 왕비는 신하들을 마을로 보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적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어김없이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에밀? 에른스트? 프랑크? 천만에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자, 이제 4개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왕비는 의자에 앉아 크게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아래에서 보초를 사고 있던 병사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다닥다닥 장작풀 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몰래 그곳으로 가봤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초록색 요정이 모닥불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야. 무슨 노래인데? 오늘은 빵 굽고 내일은 술 빚고 모레는 왕비의 아기를 데려온다네. 아, 정말 멋진 일이야. 아무도 모를걸. 내 이름이 룸펠슈 틸치헨이라는 것을 정말 시원한 노래 아닌가?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병사의 노래를 듣고 있던 왕비는 너무 기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초록색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네 아기는 내가 데려간다. 오스벨트가 아닐까? 왕비는 일부러 모르는 척 엉뚱한 이름을 댔습니다. 오토? 파울? 룸펠슈 틸치헨? 그러자 초록색 요정은 갑자기 노랑, 파랑, 주황, 검정, 빨간색으로 점차 몸의 색깔이 바뀌더니 마침내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상인의 이야기 옛날에 크게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행동도 몹시 덜렁댔어요. 그래서 덤벙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곰곰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찬찬히 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사막을 가로질러 먼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질이 급한 덤벙이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둘이 같이 가면 물을 구하는 것이나 잠자리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 내가 먼저 갈게. 마음대로 하게. 그럼 난 천천히 뒤따라 갈 테니까. 돈 버는 이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덤벙이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먼저 출발하는 것이 훨씬 좋지. 움푹움푹 수레바퀴 자국이 없어서 길도 평탄할 테고 소나 말도 싱싱한 풀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물건값도 내 마음대로 비싸게 부를 수 있으니 좋지. 덤벙이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의 생각은 달랐어요. 먼저 가는 것도 좋지만 뒤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앞서간 수레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해줄 테니까 또 덤벙이네 소들이 억센 풀을 먹고 나면 새싹이 도다나서 우리 소들이 연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을 테니 물 걱정할 것도 없고 물건값을 정하기도 물건값을 정하기도 어려운데 앞에 간 사람이 정해놓은 값으로 팔면 되지 뭐. 찬찬히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꼼꼼히 계획을 세웠어요. 덤벙이는 50명의 하인들에게 물건을 잔뜩 실은 수레를 하나씩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며칠 만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덤벙이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막이 500리나 계속된다. 음식을 해먹으려면 물을 많이 씻고 가야 한다. 그러니 물독에 물을 가득가득 재우도록 해라. 하인들이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자 덤벙이는 사막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사막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덤벙이와 그의 하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마침 잘됐다. 저기 맛있는 밥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도깨비 왕은 멋진 수레를 탄 왕으로 변신했습니다. 손에는 붉은 연꽃을 들고 목에 연꽃 목걸이를 걸더니 물을 뿌려 촉촉하게 했습니다. 금방 비를 맞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였지요. 도깨비 왕이 덤벙이 일행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웃나라 왕입니다만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거요? 도깨비 왕은 일부러 물에 젖은 연꽃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라나시에서 상품을 싣고 오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비를 맞으신 것 같군요. 말도 마세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도 술에도 흠뻑 젖었답니다. 저쪽 골짜기 뒤로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좀 더 가면 연꽃으로 뒤덮인 연못도 보실 겁니다. 말을 하다 말고 도깨비 왕이 물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술의 뒤에 실은 저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은 물독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워낙 귀하니까요. 준비를 잘하셨군요. 그렇지만 애써 무거운 물독을 싣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독이 무거워 술에 잘 구르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그거 아주 잘 되었네요.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덤벙이는 도깨비 왕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얘들아 물독을 모두 내려서 쏟아버려라. 좀 더 가면 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구나. 덤벙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물독의 물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막을 걸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도 가도 모래 벌판뿐 비오는 골짜기도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녹일 듯한 뜨거운 햇볕에 사람도 소도 말도 목이 말라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도깨비한테 홀렸나보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날이 저물자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이 빛나고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어두워서 더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자고 가자 말과 소들도 풀어서 쉬게 해주어라. 온종일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음식을 끓여 먹을 수도 없었지요. 그들은 고픈 배를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은 것을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한밤중 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도깨비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히히 잘 도서가 넘어갔지 요 맛있는 것들아. 도, 도깨비들이다. 덤벙이 일행은 꼼짝없이 도깨비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소와 말 사람을 잡아먹고는 이내 멀리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찬찬히도 길을 떠났습니다. 찬찬히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먼저 간 수레바퀴 자국만 곧장 따라가거라. 울퉁불퉁한 길을 앞서간 덤벙이네가 다져놓아서 수레바퀴가 잘 굴렀습니다. 억센 풀도 앞서간 소들이 뜯어먹고 난 뒤라 연한 새싹이 도다났고 물이 없던 곳에는 앞서간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도 있었지요. 역시 나중에 출발하길 잘했어. 며칠 후 사막 근처에 이르자 찬찬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독에 물을 가득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물독에 물을 가득 담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막 가운데쯤 이르자 여기저기 물독들이 깨져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덤벙이네 물독인데 왜 깨트려버렸을까?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때 였습니다. 저 멀리에 멋진 수레를 타고 도깨비 왕이 나타났습니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디서 오시는 중이십니까? 바라나시에서 오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저 수레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사막에서 쓸 물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군요. 하지만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피에 젖어있지 않습니까? 저 언덕 너머 골짜기에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른답니다. 구태여 무거운 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물은 나중에 버려도 늦지 않지요. 찬찬이가 이렇게 말하자 도깨비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에 젖은 이 꽃목걸이와 연꽃을 보고도 내 말을 못 믿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힘든 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제 눈으로 물이 있는 곳을 보기 전에는 물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찬찬이가 고집을 피우자 하인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주인님 왜 저 친절한 왕의 말을 못 믿으세요? 먼저 간 분들도 여기서 물독을 깨워버렸잖아요. 참다못해 찬찬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비가 온다면 눅눅한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그런데 구름도 안 보이고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잖아. 무엇으로 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하인들은 그제서야 주인의 말이 옳은 것 같다며 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덤벙이네 수레바퀴 자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을 더 가자 빈 수레 곁에 사람뼈와 소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두려워 떠는 하인들에게 찬찬이가 말했습니다. 봐라 앞서간 덤벙이 일행은 여기서 도깨비들한테 잡아먹힌 거야. 아까 우리가 만난 왕은 도깨비가 틀림없어. 참으로 슬픈 일이구나. 찬찬이는 흩어져 있는 뼈들을 모아 땅에 묻어주고 사막을 건너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의 동아 까마귀와 비둘기 어느 장자의 집 부엌에 세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장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낮에는 밖에 나가 먹이를 주워먹으며 놀다가 밤이 밤이 되면 들어와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장자의 집 위를 날다가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아 어떡하면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까마귀가 한창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장자의 집으로 비둘기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옳지 됐다. 바로 저거야. 까마귀는 혼자 싱긋 웃었지요. 이튿날부터 까마귀는 비둘기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까마귀야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비둘기가 묻자 까마귀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먹이를 빼앗아 먹지 않을 테니까 걱정마. 너와 난 먹는 먹이도 다르잖아. 듣고 보니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둘기는 풀씨나 곡식을 쪼아먹고 까마귀는 벌레나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날이 저물어 비둘기는 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도 따라왔어요. 우리 집 비둘기가 동물을 데리고 왔네. 장잔의 마음씨 좋은 요리사가 까마귀에게도 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까마귀도 부엌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요리사는 매일 고기와 생선을 가져다 요리를 했어요. 까마귀는 꿀깍꿀깍 침을 삼키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요리사가 생선과 고기를 놔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옳지. 요리사가 오기 전에 얼른 먹어 치워야지. 까마귀는 요리조리 살피며 꾀를 내었지요. 비둘기야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오늘은 너 혼자 가렴. 그러자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너 저 생선과 고기가 탐나서 그런 거 아니니? 사람이 먹는 게 우리에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배가 아파서 그런 거란 말이야. 까마귀는 배가 아픈 척 하며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비둘기가 나가자 까마귀는 곧장 부뜸막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그만 부뜸막에 쌓여있던 접시를 건드리고 말았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에 요리사가 달려왔어요. 까마귀는 고기덩이를 먹느라고 요리사가 온 줄도 몰랐지요. 요런 앙큼한 까마귀 같으니라고 요리사는 까마귀를 붙잡아 털을 몽땅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맨살에 매운 생강과 소금을 뿌린 다음 세 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까마귀는 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울면서 애원했지요. 비둘기야 제발 도와줘 넌 내 친구잖아. 하지만 비둘기는 따끔한 충고의 말을 남긴 채 까마귀 곁을 떠나버렸답니다. 자기를 동정해주는 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아 악마 개와 까마귀 높디 높은 히말라야 산에 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는 황금빛이 나는 악마 개가 살고 있었지요. 넙대대한 몸통은 집채만큼이나 크고 날카로운 두 개의 집게발은 대들보처럼 컸습니다. 힘은 또 얼마나 센지 덩치 큰 코끼리들도 물을 마시러 갈 때면 가슴이 벌렁벌렁 늘 조마조마 했답니다. 악마 개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코끼리 새끼때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마 개가 나타났다. 물을 먹던 코끼리들은 기겁을 해서 달아났습니다. 악마 개의 걸음도 빨라졌지요. 집게발 부딪히는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코끼리 살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맨 뒤에 있던 코끼리가 악마 개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악마 개에게 또 당했다고? 소식을 들은 코끼리 왕은 화가 치밀었어요. 악마 개에게 목숨을 잃은 코끼리가 벌써 수십 말이었거든요. 네, 반드시 악마 개를 물리치고 말겠다. 코끼리 왕은 악마 개가 언제 달려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언덕으로 올라올 때 맨 뒤에 오던 코끼리의 뒷다리를 물더니 끌고 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코끼리 왕은 몇 날 며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일이었습니다. 코끼리 왕은 무리를 이끌고 호숫가로 갔어요. 물을 마시는 내내 호수는 잔잔하고 고요했지요. 물을 실컷 마셨으니 이제 돌아가자. 코끼리 왕과 왕비는 일부러 맨 뒤에 서서 언덕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였어요. 갑자기 호수가 양쪽으로 쩍 갈라지더니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악마개가 쫓아오는 겁니다. 악마개는 장대 같은 집게발을 휘두르며 오더니 맨 뒤에 있던 코끼리 왕의 뒷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코끼리 왕이 눈짓을 하자 왕비가 재빨리 말했어요.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신 물속 대왕이시요. 당신은 바다와 겐지스강을 통틀어 최고로 위대한 분입니다. 왕비가 한껏 악마개를 축혀 세웠지요. 그러자 악마개의 어깨가 점점 으쓱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럴수록 집게발의 힘은 느슨해졌어요. 코끼리 왕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왕은 다리를 잽싸게 빼내더니 그 커다란 뒷발로 악마개의 등을 힘껏 짓밟았습니다. 순간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악마개의 몸통은 산산히 부서지고 집게발은 풍덩 강물 속으로 빠졌지요. 대왕님 만세 이제 우린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어. 코끼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췄습니다. 물에 빠진 악마개의 집게발은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강 아래 나라의 왕자들이 그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집게발이 있네. 이 집게발로 북통을 만들고 가죽을 붙이면 근사한 북이 될 거야. 그래 그래 우리 근사한 북을 만들자. 왕자들은 끙끙대며 집게발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집게발은 웅장한 소리를 내는 북이 되었지요. 또 다른 집게발은 큰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싸움 귀신 아수라 왕이 살고 있는 바다로 흘러갔지 뭐예요? 아수라 왕은 머리가 아홉 개인데 아홉 개의 머리마다 천 개의 논이 달려있고 머리마다 달린 입에는 네 개의 어금니가 솟아있고 머리마다 달린 그 입에서는 시뻘건 불을 뿜어냈습니다. 이 큰 집게발로 바라를 만들어야지. 아수라 왕은 집게발로 바라 한 쌍을 만들어 시도때도 없이 쳐댔습니다. 바라 소리에 온 천지가 흔들거릴 지경이었지요. 하늘에 하늘에 있던 제석천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수라 왕이 싸움을 하자고 신호를 보내는군. 제석천은 당장에 군사를 모아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석천 군사가 쳐들어왔다. 아수라 왕은 집게발 바라를 울리며 군사를 모았어요. 하지만 용맹한 제석천 군사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수라 왕은 바라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지요. 이건 뭐지? 제석천이 커다란 바라 한 쌍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큰 개의 집게발로 만든 바라 이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제석천이 바라를 쳐보았습니다. 하하 소리 한 번 대단하구나. 번개를 칠 때 이 바라 소리를 내면 되겠는걸. 이때부터 번개불과 천둥은 단짝이 되어 나타났답니다. 꽝 하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 악마계의 집게발로 만든 바라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동월 바른 나라 칸초라 나라의 상카파 임금은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빗돌 나라라고 불렀어요. 정치를 빗돌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 빗돌 나라에 케바타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코가 빨갛하고 빨간 코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우리 임금님은 내가 콩을 파치라 해도 믿는다. 간초라 에서는 내가 제일이야. 빨간 빨간 장군은 늘 이렇게 거들먹 거렸습니다. 하루는 빨간 코 장군이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하며 임금에게 갔습니다. 대왕마마 동산으로 가시어 이야기를 좀 하실까요? 왜 여기서는 안 되고 빛둘나라 임금 상카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비밀이 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빛둘나라 임금은 빨간 코 장군의 뒤를 어정어정 따라갔습니다. 어서 말해보 빛둘나라 임금은 빨간 코 장군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대왕마마 귀를 잠시 빨간 코 장군은 임금 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고 그거 좋지 역시 빨간 코 장군이 최고야 빛둘나라 임금은 크게 기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요 빨간 코 장군 빨리 말해보 그려 갑갑해 못 견디 겠소 대왕마마 다른 나라에 가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바른나라란 이웃에 있는 마틸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브라우 브라우마 브라우마 임금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고 모두들 그렇게 불렀지요. 브라우마 임금이 말을 잘 들을까 말을 안 들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항복할 것입니다. 빛둘나라 임금은 기분이 좋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왕마마 이제 곧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마마와 저만 하는 비밀이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도머라 하면 잔소리지. 빛둘나라 임금은 싱글벙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엿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바른나라 바른나라 날려보는 앵무새 바타라가 엿들은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엿들은 걸 모르지 용용 죽겠지 에라 이거나 먹어라 나무 위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똥을 찍 쌌습니다. 이게 웬 새똥이지 내 머리에 새똥이 떨어지다니 빨간 코 장군이 얼굴을 찡그리며 나무 위를 쳐다봤습니다. 저 앵무새로구나 저 앵무새를 잡아라 빨간 코 장군이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앵무새는 푸드득 나라 바른나라 마틸라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구나 무엇을 보고 왔니 왕눈 장군이 앵무새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바른나라 장군 운마카는 눈이 왕 잠자리 같다고 왕눈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쟁 전쟁 알았어 알았다니까 왕눈 장군은 앵무새 바타다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빛둘나라 임금은 힘이 약한 나라들한테 차례로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른나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바른나라한테 항복받을 차례다. 빛둘나라 임금이 공격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빨간코 장군이 말했어요. 바른나라는 용감한 왕론 장군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다음으로 미루는 수밖에 빛둘나라 임금은 이번에도 빨간코 장군의 말을 고분 고분 잘 들었습니다. 바른나라만 항복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임금은 토달 거렸습니다. 아 바른나라 항복만 받으면 되는데 대왕마마 꽝 대신 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나라만 빼고 백나라가 항복을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를 그렇기는 해 까짓 바른나라 하나쯤이야 빛둘나라 빛둘나라 임금은 빨간코 장군의 말대로 승리의 잔치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항복한 백나라의 임금들이 잔치에 참석했어요. 어서 술과 요리를 가져와라 빛둘나라 임금의 말에 독약을 탄 술과 각가지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백나라의 임금들은 목숨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술과 요리를 먹는다면 모두 저승으로 가고 말 테니까요. 작은 나라의 임금이 죄다 죽으면 온통 빛둘나라 임금의 세상이 됩니다. 빨간코 장군은 작은 나라 임금들의 시체를 버릴 계획도 세워놓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임금님의 자리로 맡아둡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소? 빛둘나라 신하가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른나라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신하요. 그때 천명의 바른나라 군사들이 나타나더니 요리 그릇과 술독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우리 대왕마마를 부대접하더니 아무도 바른나라 군사들을 말리지 못했어요. 이윽고 바른나라 군사들이 요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빛둘나라 임금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용맹한 왕론 장군이 있습니다. 빨간 코 장군이 말렸습니다. 여기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만일 오거든 여기 끝자리에 나앉도록 하시오. 우리 임금님의 자리를 끝으로 돌리다니 바른나라의 따끔한 맛을 봐야겠어? 듣기 싫다. 앞장을 서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목을 칠 테다. 빨간 코 장군은 할 수 없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빨간 코 장군은 불만이 컸어요. 바른나라 성 안에서는 일부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가 성 밖까지 들렸습니다. 성 성문도 활짝 열려 있었어요. 우리는 논리는 꽤 지나지 않는다. 공격하라. 비툴라라 임금의 명령에 군사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 가까이는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퍽질퍽한 갯벌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라. 물이 없으면 더 버티지 못한다. 빗돌라라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목말려 죽이려고 어림도 없다. 바른나라 왕론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 안엔 우물과 연못이 많아 마실물이 넘쳐났습니다. 왕론장군은 물을 넣은 큰 대나무 통에 히말라야 산에 신비한 연꽃 씨를 심었습니다. 연꽃 씨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더니 어른 키보다 더 큰 연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 연꽃을 선물로 줄 테니 배고플 때 먹거라. 바른나라 군사들이 성 위에서 연꽃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큰 연꽃이 자라려면 물이 많아야 할 텐데 연꽃을 본 빗돌라라 임금은 크게 놀랐습니다. 물길을 끊어도 소용없는 걸 보니 양식도 많겠군. 더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웃 나라를 괴롭히던 빗돌라라 임금은 서둘러 자신의 나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죽음이 생긴 이야기 아주아주 까마득한 옛날 땅과 달과 별과 태양은 있었지만 아직 죽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콰마타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콰마타 신은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들의 운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신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카멜레온 이었고 하나는 불 도록룡 이었습니다. 콰마타 신은 카멜레온 에게 말했어요. 땅에 내려가 인간들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전하라. 그런 다음 불 도록룡 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서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 이렇게 하여 불행을 알려주는 사신과 행운을 알려주는 사신이 길을 떠났습니다. 불 도록룡 은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않고 곧장 인간에게 가서 말했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걱정이 없느냐. 너희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인간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걱정과 죽음을 알게 되었지요. 한편 카멜레온은 곧장 인간을 찾아가지 않고 여기서 파리를 잡아먹고 저기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물을 기억하고 부랴부랴 인간을 찾아갔지만 이미 도록룡이 와서 인간들에게 걱정과 죽음을 알려준 뒤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소중한 목숨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살려준 보답으로 동물들이 장자를 도와주어 끝내 한 나라의 재상을 만들어주지요. 그것은 장자가 생명을 귀히 여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돌려받은 삶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